나는 집 갔다가 이제서야 엄마한테 와 어우 굉장히 고음이네 아 아 어 왜 왔다까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사해 아멘 아멘 월화 아멘! 귀여워 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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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잠디가 싫은거야 우와! 쟤 노는거 봐 아이쿠 야! 너희들 같이 놀아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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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탭 장난아닌데? 좀 마셔봐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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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치야 너 사회성이 되게 좋다 번식장에서 어떻게 지낸거야? 거기서 누가 배울 사람도 없을텐데 망치는 잔디 싫어서 여기 위에 올라와있는데 응 망치선생님 아우 엄청 가렵다 잔디가 그렇게 싫으세요 다른 강아지도 뛰어뜨렸는데 거기다 찍고 안거리 후치야 가서 놀고와 아이쿠 굉장히 고음이네 헉 노는거야? 어 노는거야 아 너무 빨라 나네 집 갔다가 이제서야 맛있어? 응 배 안고파 아니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